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아빠 공빠TV의 공빠입니다. 오늘은 공공실보주택이 뭐지?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숨어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실보주택입니다. 공공실보주택이 뭔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현재 모집중인 곳은 있는지 이 세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공실보주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중 첫번째입니다. 공공실보주택이 뭐지? 어디에 얼마나 짓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공실보주택은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는 전부 공공실보주택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용어를 바꾸고 있는 듯 합니다. 두 용어를 현재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함께 아시아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건복지, 주거가 통합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렴한 임대를 가지고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제주도의 한 곳, 영남의 열 곳, 호남의 여덟 곳, 충청도 여덟 곳, 수도권 아홉 개, 강원도 여섯 개 단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전국 42개 단지 약 5천 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실버타운은 전문 업체에서 관리하는 실버타운을 통틀어서 5천 세대가 될까 말까 합니다. 공공실보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의 세대수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12개 단지가 이미 만들어져서 입주가 되어 있고요. 1458세대가 임대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입주 자격은 일단 해당 지역에 거주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만 65세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본인만 무주택이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득과 자산 등의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 곳의 공공실보주택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 장성에 있는 공공실보주택입니다. 이름이 엘로우시티고요. 누리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관이 아주 예쁘죠? 숙소 복도가 굉장히 널찍합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전동차나 휠체어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복도가 이렇게 넓어야 합니다. 중간중간에 휴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 10층까지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1층과 지하 1층은 공동생활 공간입니다. 식당이라든지 여러가지 건강센터라든지 그런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숙소 모습이고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실 하나, 거실, 욕실. 1층에는 건강관리실이 있고요. 건강관리실의 모습입니다. 운동하시는 모습이고요. 경로식당과 찜질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당이고요. 식사하시는 모습. 찜질방입니다. 다음은 시흥고령자 복지주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외관 모습이고요. 이곳의 1층에 카페의 모습입니다. 카페의 여러가지 혈압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들이 있고요. 2층에는 평생교육강의실과 카페 그리고 포켓볼장 당구장이 있습니다. 당구장 모습이고요. 평생교육강의실 모습입니다. 3층은 건강지원실과 바둑실, 건강누리터가 있습니다. 건강관리할 수 있는 건강누리터가 있고요. 바둑실이 있습니다. 건강지원실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곳은 시흥시 북부 노인복지관이 함께 입주해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내에 입주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북글씨와 캘리그래피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곳은 다 입주가 끝난 상태인데 팜플렛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공공실버주택에 있는 지역의 조감도와 토지이용계획도고요. 이곳의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의 한 동을 공공실버주택으로 한 것입니다. 그 한 동 중 2층과 3층을 복지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시흥 북부 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죠. 숙소 내부 평면도와 마감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지자체와 LH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주체가 돼서 건설하는 곳도 있고요. LH가 주체가 돼서 건설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독립된 건물로 공공실버주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첫 번째에 보시는 장성실버주택은 독립된 건물로 공공실버주택을 만들었고요. 영구임대주택의 일부분을 공공실버주택으로 배정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다른 곳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독립된 곳과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의 한 동을 공공실버주택으로 배정한 경우 두 가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공공실버주택 고령자 노인복지주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이야기는 공공실버주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몇 곳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혹시 지금 모집 중인 곳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파티비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 함께 해주시고요. 공파티비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